한국림도 지도시오 한국림도 지도시오 한국림도 지도시오 한국림도 지도시오 저는 한국림도 지도시오 한국림도 지도시오 동영상 지금 진짜 많이 왔어요 친구가 여기 직장 동료가 크리스마스 선물도 가지고 온 거 들고 일가기 전에 과자 사 가려고 방금 가는 중 문이 안 열려요 여기 보이시죠? 얼었어 얼었어 문이 안 열렸다 밖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눈이 쌓여있어요 베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지금은 요가 클래스에요 어제 밤에 앤이 너무 많이 벌어서 거리에 돈이 엄청 많이 쓰셨어요 요가 수업을 가고 아 너무 추워 여기가 오세요 운동 다 하고 나왔고 저는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아바타 2 아이맥스 3D로 아바타 아바타 강아지에 왔어요 치즈와 강아지에 왔어요 와아아아 여기? 잘 왔어요 아이맥스 3D로 봅니다 아바타 예에에에에에에에 약간 배고파서 웬디스 왔어요 뭐 먹어야 되지 근데? 헤헤 그리고 넘버가 하는 거 아바타소 다 먹은 것 같아요 귀엽다 너무 크다 사이즈 모아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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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ue 사이즈 사이즈 처음 cho 너무 좋대 방금 박제에서 오늘은 나 홀로 파티다 안녕 치키?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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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탄 미사 갑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크리스 왔으니까 한국 성당에 가려고요 사실 여기에서 영어 미사 드리면 구경꾼? 관찰자? 그런 느낌 있고 구체적으로 미사를 드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한인 성당은 집에서 좀 멀어서 가기가 힘든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인 성당으로 가봅니다 여기서 1시간이나 걸려요 버스로 지금 가는 길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푸른 하늘 너무 좋아 햇빛 오랜만 집에 가는 길에 갤러리아라고 여기 한국 슈퍼 있길래 갔다 가려고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추워요 오늘은 박싱 데이입니다 오늘은 박싱 데이입니다 오늘은 박싱 데이입니다 이거 홈맘이 그저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어요 로브 엄청 따뜻해요 엄청 거대한 공 그리고 홈맘 지금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치키의 진 밥을 챙겨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다음 주까지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요 치키, would you like to eat? 그렇지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Enjoy 방금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치킨, 버섯, 양파 넣고 만들었고요 잘 먹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또 불닭볶음을 먹고 싶었는데 자꾸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고 운동 갔다가 오늘은 약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바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캐나다에 박싱 데이에여가지고 뭐 혹시 살 거 있나? 또 인터넷에 한번 봐야겠어요 어떻게 사도 사도 살 게 있는지 모르겠네 페이체은 아직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주거든요 요즘 근데 너무 잘 챙겨 먹어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먹고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식당 공주를 시켰습니다 공주를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obj 멘트 숙소 너무 잘 안가고 지금 너무 많이 엮어져서 진짜 잘하는 많은 kr- 오늘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아쿠아리온에 갑니다 아쿠아리온 가는 길 줄이 엄청 길어요 저 끝까지 다 줄이랍니다 치즈! 치즈! 와!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1일이고 오늘은 친구네 바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6시 몇 분이고 일단 가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왜냐하면 배가 고프거든요 또 오늘 술을 마실 거니까 술 먹기 전에 미리 해장하는 느낌으로 제 최의 불닭볶음탕면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방금 가족이랑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영상통화했어 영상통화했어 버섯다 동화하는 사이 왜 때문인지 지난번보다 너무 매워가지고 암튼 그래서 바나나 하나 먹습니다 오늘 약간 탄수화물 중독 잘 먹겠습니다 이제 바나나 먹고 저는 화장하고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괄사 마사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대충 따라하는 거예요 뭘 바르냐면 세타필 여기 코스트코에서 지난번에 샀어요 세타필을 덕찌덕찌 발라줍니다 뭔가 다른가? 비슷한 거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 정도면은 플라시보 효과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진짜 토론토 오기 전에는 제가 메이크업을 잘 안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했고 이제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옷은 이거 자라에서 샀던 건데 이때 샀을 때 한 달 한 두 달 정도 전에 샀거든요 이때만 해도 제가 액세스가 딱 맞았단 말이지 근데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약간 끼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아직 테이크도 안 된 새고기 때문에 입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옷을 입고 갑니다 따단 예쁘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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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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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키 해, 치키 해, 치키